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강서구가 여름철 종합대책을 시작합니다. 올 여름이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서구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폭염 속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0월 15일까지 유관기관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폭염관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들어갑니다. 강서구는 동주민센터 무더위 쉼터 20개소와 85개소의 무더위 그늘막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폭염나기를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폭염 인기 상황 발생 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인명피해 시민위원회를 운영, 피해 여부를 분석하여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거르신,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에도 나섭니다. 건강보건 전문인력, 어르신 돌봄이 등 1,200여 명의 재난도우미가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등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건설 산업근로자를 위한 사업장별 안전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무더운 야외작업으로 지친 근로자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고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을 역대급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며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